가울이 밑에 입면을 묻히면 그 얼굴이 보이는거지 않나요? 이렇게 메타봉같이 생기는... 메타봉... 똑같이 생겼어? 메타봉이나... 그 모양도... 귀엽겠다... 저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대해서 좀 반대가 심했어요 고래상 어떻게 돌고래 이런 존재들이 좁은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지낸다는거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는 경제 규모도 커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나 여행에 대한 제약이 많이 사라져서 그들을 사람들이 사는 수족관으로 데려오는게 아니고 그들이 지내는 곳에 가서 보는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좁은 수족관에서 바라보는게 아니고 직접 그들과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게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캠페인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직접 참여해보고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네 우와 여기 이렇게 되어있네 진짜 바다네 바다 속에서 하는거네 좋다 바다에 만들어가는게 응 우와 우와 귀여워 오 같이 가는데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주의사항이 그냥 막 걷다가 밟을 수 있어서 이렇게 스읍 발을 훑어가면서 가야된다 그러더라구요 이쪽으로 눈이 없어서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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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빌려 그 내치럼 이 녀석은 눈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손을 보게 됩니다. 눈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뼈가 보다. 이것은 코치구! 수고기 손을 보게 됩니다. 눈이 보게 됩니다. 눈이 보게 됩니다. 영겅이 보게 되기 때문에 영겅이 보게 됩니다. 중간에 손을 보게 됩니다. Lucy야, 발걸이. 이것은 고통입니다. 여기 있는 눈이예요 여기 있는 눈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예요 이 분이예요 이 분이예요 이 분이예요 앙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 이 분이예요 진짜 크다 무거워 무겁다 아 이거 흘뻑한거 내 손 너무 귀여워 옷다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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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예요 bile 지나가자 데뷔 가을이가 육식인가봐요 오징어랑 생선밥 같대 오징어 너무 심각해 꼬리도 더 더워 꼬리도 더 더워 꼬리도 더 더워 꼬리도 더 더워 와! 됐어! 독 딱딱해! 독 뺐어요? 우와 한국어! 한국인 같아! 초코 말아요! 적auer... She knows so much meeting on YouTube.. quarts and drive! 하늘 좀 anxiety첫지 않으니 너무 좋아요!! 하늘쩐! 하늘은 기분이 대박 입니다!! 엄청 매우 고급한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고급한 것 같아요 엄청 매우 고급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뻐다 딩동이 피곤해요 딩동이 이제 피곤해요 가세요 이렇게 와있는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알고 오는거지 완전 안녕 너무 재밌네요 프로그램 마치고 저희는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내해준 직원 친구한테 그냥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안녕 그리고 어떤 파티가 안 닿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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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들만 원스 네 말 재밌어요! 탑 온! 한국말 진짜 잘해요. 여기 지금 진짜 정말 다 농담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지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래서 부담없이 즐기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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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